당신의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 이봉순님은 흑수저로 태어나셨습니다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? 엎드려 빠져 요즘 애들은 열정이 부족해 열정이 니네 부모로 원망해 재력도 스펙이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뭔 세상이 이래 돈이 돈을 벌고 명성이 더 큰 명성을 낳잖아 아 불공평해 무슨 게임이 현실보다 더 현실 같냐?